오는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난달 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연차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9월 18일 개최로 연기됐습니다. 인천시는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행사가 변동될 수 있지만 K-방역체계를 활용해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입니다. 행사장과 숙박시설을 클린존으로 운영하고 QR코드 등 디지털 체크인 시스템을 적용해 출입자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또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동선 추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. 시는 행사 주최부서인 기획재정부와 방역체계를 일원화해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